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포르입니다. 자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되자마자 LG에너지솔루션 또 한 번 거의 종가 부근으로 정고점 라인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4.09%, 4%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 종가로는 42만원 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는 이전의 상승과는 다르게 끊기지 않는 본격적인 대상승으로 대전환하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재료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들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 소식들과 함께 LG앤솔루션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요. 주가는 또 더욱더 올라갈 수 있어요. 좋은 내용 영상이 퍼지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없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들 수급 자체가 다르죠.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훨씬 많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LG앤솔이 상장 이후에 쭉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시면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래대금까지는 아직까지 터져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틱한 수급은요. 본격적으로 고점을 찍을 때나 나오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대금은 차트적으로도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 주말간에 테슬라가 LG앤솔의 4680 배터리를 드디어 주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월 양산 돌입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LG앤솔이 4680 배터리로 본격적인 성장을 확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680 배터리는 여태껏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얼마만큼 좋길래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4680 배터리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용량이겠죠. 용량 훨씬 더 높은 용량으로 이제 주행거리가 기존의 LFP 배터리, 혹은 기존의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로만 봤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뭐 한 750km까지 주행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50km 주행거리면 사실상 충전 주기가 상당히 길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어떻다? 자동차의 디자인까지 혁신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여태껏 전기차는 디자인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인기도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2차전지, 특히 이 LG앤솔의 4680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는 여러분도 이미 차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이미 정고점 부근을 거의 다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이 충분히 테슬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즙 얘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벌써 테슬라는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 테슬라에 따라서 당연히 LG앤솔도 지금 따라서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게 된다면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캐즙 얘기를 보시면요. 캐즙의 진실,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는 왜곡이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가 계속 잘 나갈 거다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사 내용이에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시면 2024년 2분기까지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7.3%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판매량은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3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과연 성장을 그러면 했느냐? 한번 보시면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보시면 매출이 분기별 매출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4천억, 7천억, 3천억, 1,500억, 1,900억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기차는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은 성장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조금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이 힘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유,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45.3% 관세 폭탄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절반이죠. 절반 가격을 관세로 내라. 우리가 1억 7을 팔면 너희 5천만 원은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중국이 노발대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관세 부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큰 수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로도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누누히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때 9월 10일 하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 이 은봉 절대 속지 마셔라. 이거는 가짜 하락이고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점 잡아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매매,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 대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매매 타점 신호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 보이는 가운데 항상 다 올라서 매수하고 혹은 다 떨어져서 매도, 손절하는 그런 매매를 그만하시고 제가 정확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신호로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담없이 타점 신호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로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 신호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저한테 무료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앤솔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신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무료로 신청 받고 있고요.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없이 무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만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타점 신호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 LG 앤솔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신 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신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앤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LG 앤솔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기업 내부에서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LG 앤솔 첫 비전 선포를 했다.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년 내에 매출 2배 이상 목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ESS 등 넌 EV 사업 확대를 한다. 여러분 넌 EV가 뭐예요? EV가 전기차인데 넌 전기차가 아닌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함께 가져가는 동시에 플러스 알파를 크게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번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UAM 우리 흔히 생각하면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내지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이 UAM이죠. 그리고 로봇까지 신성장 사업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중저가형 시장을 겨냥한 LFP, LMFP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번에 4680 배터리도 출시를 하고 공급을 하게 되는 동시에 ESS, UAM, 로봇 모두 다 챙겨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G앤솔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겠구나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LG앤솔은 결코 짧게 보는 주식이 아닙니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셔야 되는 동시에 길게 보시면서 어떻게 가만히만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찾아왔을 때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기존의 투자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